과천 관문초등학교 조성준 교장의 일관은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손뼉을 마주치고 등을 도닥이며 학생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난해 3월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작한 학생들과의 아침 만남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밝은 어떤 그런 미소 이런 것들도 보고도 싶고 또 제가 아침에도 밝게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열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계속 제가 되새기면서 중단하지 않고 제가 학생과의 소통은 교실에서도 이어집니다. 직접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교장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수업입니다. 소통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직접 삐에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립광대 복장의 삐에로 교장선생님은 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선물도 나눠주며 권위를 벗어 던졌습니다.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좀 근엄한 이미지에 당하기 힘든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학교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은 교장선생님이 다른 일반 선생님처럼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뭔가 학생들과 좀 더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좋았어요. 조성균 교장의 탈권위, 소통교육의 철학과 실천은 동료 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저희가 혁신학교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은 제가 거의 교직 경력을 통틀었을 때 참 뵙기 힘든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배치되는 개념으로 비춰지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장. 교사의 교권에 대해 조성균 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